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께서 가랬을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라. 장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열인 셋 자손들도 번성하면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생활은 육체의 생활을 못 박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르쳐서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았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특공대처럼 새로운 세상 건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특별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특공대로 거듭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고 짜여지는 것만 강조하는 현대 교회든 흩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된 존재들은 홍수나 바벨탑 파괴 등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면 결코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정신적 영적 인역회락 사업이 된 현대 기독교회는 더 이상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육체가 된 것이 아닐까요? 또 하나의 내필임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십자가 생활은 땅보다 하늘을 더 좋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온정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시도를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시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익혀서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얻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